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의 탈수급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자활근로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근로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이달부터 2.1% 인상된 자활급여를 지원합니다. 박성윤 기자입니다.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자활급여가 이달부터 2.1% 인상됩니다. 지난달 27일 보건복지부는 물가인상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두텁게 하고자 자활급여를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근로능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자상위계층에 자활일자리를 제공하고 근로에 따른 자활급여 등을 지급해 탈수급과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8월에는 민생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자활급여를 3% 우선 인상했으며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이번에 추가로 2.1%를 인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활급여 추가 인상에 따라 참여자가 실수령하는 금액은 지난해 1월 대비 총 5.1% 수준으로 인상됩니다. 자활급여 인상은 이달분 급여부터 반영됩니다. 이번 인상에 대해 복지부는 자활참여자의 생활비 부담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저소득층의 자립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북지TV 뉴스 박승용입니다.